지난 2022년, 향고래의 몸 전체를 촬영하는 데 처음 성공했다는 소식을 MBC가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상업적 폭염으로 멸종위기에 처했던 향고래 개체수가 늘어나 동해에 100마리 이상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고래가 수면 위로 올라오더니 이내 숨을 내쉬며 물줄기를 뿜어냅니다. 부드러운 몸동작으로 유형하다 꼬리를 하늘로 세우고는 바닷속으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지난 2022년 4월, 강원도 속초 앞바다에서 발견된 향고래의 모습입니다. 소설 모비딕의 주인공인 향고래가 우리나라에서 몸 전체를 보여준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고래연구소는 이를 계기로 동해에 얼마나 많은 향고래가 살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해 일정 구역을 탐사한 뒤 발견되는 향고래 개체수로 전체 개체수를 추정하는 방식을 써서 100마리 이상이 서식한다는 조사 결과를 얻었습니다. 2000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이후 추정 가능한 개체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몸 길이가 최대 23미터까지 자라 대왕고래 다음으로 큰 참고래는 50마리 넘게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980년까지 동해 인근에서 매년 80마리씩 포획되면서 자취를 감췄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참고래 수도 늘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살아있는 참고래의 모습도 지난해 발견되기도 했는데 그 이전 42년 동안은 그물에 걸려 죽은 참고래만 몇 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는 올해부터 고래 탐사 횟수를 2회에서 6회로 늘리고 항공조사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